안녕하세요. 쏘잉핏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러스트레이터 패턴 제도 강좌 요구폰 하나를 미리 올려놓고 여러가지 유튜브 게시판의 기능들을 이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올려진 동영상에 태그를 추가하였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홈페이지와 인스타 그리고 카페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. 혹시 영상을 보시고 바로 저의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요구 누르시면 됩니다. 저의 인스타에서 쏘잉핏 인스타 잘 아실텐데 지금 제가 열어드린 이 페이퍼핏 인스타는 제가 많이 공개하지 않았거든요. 이렇게 예전에 제가 종이로 패턴을 가봉하면서 하나씩 찍었던 사진들을 인스타에 올리곤 했었는데요. 이렇게 종이로 패턴을 가봉하는 핏입니다. 그리고 또 이거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유튜브 스튜디오를 누르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시보조가 나오고 얼마나 조회했는지 노출 클릭률, 평균 시청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의 감사한 댓글도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저의 구독자 수는 118명이나 됩니다. 이틀 동안 너무너무 많이 봐주셨어요. 그리고 지금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것은 유튜브 자체에서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것을 보려고 했고요. 어제 카페에서 보여드린 자막 여기 자막에서는 자동으로 언어를 추가할 수 있어요. 정말 많은 나라의 언어들이죠. 그리고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볼 수 있었어요. 그리고 오늘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제가 카페에서 했던 일러 강좌 동영상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날라 먹을 수 있는지 확인 차 열어봤는데 역시 다시 찍어야 되겠어요. 화질이나 여러 부분에서 하지만 한번 구경해 보세요. 지금 기본 원형에 소매를 놓고 너치 확인하는 거예요. 이 회전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 너치에 이즈가 들어가 있는가 첫 번째 너치에서 이만큼 이즈가 들어가 있고요. 두 번째 너치에서도 지금 조금의 이즈가 들어가 있고 돌리고 돌리고 해서 이렇게 앞판에 이즈가 회전 툴로 이걸로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나십니까? 네 이렇게 해서 서기 소매산 윗부분에 이즈가 이만큼 들어 있다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테스트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